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 대학원에서도 교육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원에는 다른 대학원은 블록체인 MBA라고 할 동안 저희들은 이것의 목적은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와 금융을 정조준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크리프트 MBA라고 이름을 지었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경영대학원 중에 최초의 크리프트 MBA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비트코인 닷컴이라는 데도 국회가 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입학을 하고 싶다는 오퍼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프트 MBA를 올해 3월달까지 시작했는데 그때 생각을 했던 것들은 지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런 중국의 명언을 써 넣었습니다. 등서평이던 말이었는데 모기와 파리가 몇 마리 들어온다고 해서 창문을 닫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유명한 명언이 그걸 홈페이지에서 놨는데 그 말에 즉슨 한때는 우리나라 지식인들께서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암호화품은 규제한다. 즉,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경제를 국회에서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1년 전에 저희들이 크리프트 MBA를 도전했던 것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 발전을 빠르고 이번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시작하는 크리프트 MBA 2기부터는 화폐그룹론 탈중앙 데이터 디파이 다양한 최신 과목으로 추가되고 하이퍼레저 자모비 SPSS라는 오픈소스로 많이 작성밖으로 자모비 감옥이 추가되고 AI 감옥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탈중앙 정치 시스템 디센츄라이드 보팅 시스템 이런 감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단순히 도움만 바꾸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는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더 전산화 디지털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웨디컬 마켓이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에릭 포스터가 쓴 웨디컬 마켓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진보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표할 때 투표를 열어봅시다. 대신 처음까지 투표할 때는 이런 이의 제거 다원세라 이의 제거 투표 더 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제거도 실험해보자 혹은 이런 부동산의 시세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떻게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둘 것이냐 던지는 제안은 누구나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자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이 100억인데 150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유하게 해라 대신 그 사람이 150억은 세금이 되게 해라 이런 아주 리버럴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렬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구현하려면 정치의사결정 시스템을 불편화해야지만이 옳고 그리는 여부를 따라서 구현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추가하려는 하고 또 의식영지학 컨트롤지학 게임이론 노벨상이나이나 오메커리 디자인 또 전체인문회계 또 제가 좋아하는 행동경제학 제가 성공한 더클럽이 이런 방법들을 추가해서 올해 내년 2월부터 크랙트인문회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의 원천지수를 서양해서 왔지만 시장의 주문은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교육의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가진 뭔가 산과 경제, 경융이 가질 수 있는 응용 분야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후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15분 정도 수식을 취하신 후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